안녕하세요 내 안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예전 아니죠 얼마 전이었었나 한 1개월 정도 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32기가 16기가 2개 메모리하고 8기가 2개 이렇게 메모리를 오버클럭을 동일하게 해서 성능을 비교했던 영상이 있었어요 뭐 그거는 제가 메인컴 시스템에 새로운 메모리를 갖고 와서 바꾸면서 간단하게만 게이밍 두 가지만 해서 비교를 했었는데 오늘 영상은 조금 더 딥하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 11세대가 나오고 나서 솔직히 말해서 뭐 다 아시겠지만 구매 욕구를 그렇게 자극하는 시스템들도 아니기도 하고 아직까지 초기 바이오스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인텔 쪽은 테스트를 보류를 했고요 인텔 10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11세대가 나왔으니까 10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끼고 이번 테스트도 라이젠 하나만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전체 라인업으로 진행을 하진 않고 라이젠 5900X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비교군 같은 경우는 3200MHz의 CL22짜리 순정 삼성 메모리를 가지고 8GB 2개, 8GB 4개, 16GB 2개 이렇게 총 3개의 비교군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는 게임하고 작업 이렇게 나눠서 둘 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일단 테스트한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16GB 메모리 2개 사용한 군에서만 성능이 약간 더 높게 측정이 됐고 나머지 2개 군에서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음 배틀그라운드에서는 8GB 4개짜리를 쓴 게 오 그래도 8GB 2개보다 성능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16GB 2개를 쓴 비교군은 거기서 더 많이 성능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툼레이더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배틀그라운드보다 차이가 더 심하게 하위 1%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차이 나게 측정이 됐고요 파크라이 같은 경우도 소폭 차이가 나기는 하게 순서대로 측정이 됐습니다 지금 게이밍 같은 경우는 보시면 8GB 2개에 비해서 8GB 4개 쓴 32GB 군이 전반적으로 성능이 더 높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결과를 보이고 16GB 2개를 쓴 32GB 군이 그것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게임 3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인 걸 봐서는 실제로 성능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메모리 용량 차이가 16에서 32GB로 많아졌다고 그런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게임 테스트를 했을 때 메모리를 16GB 다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에 의한 성능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메모리 랭크 부분의 차이 때문에 성능의 격차가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성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렌더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프리미어나 포토샵 같은 경우는 용량 32GB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16GB에 비해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더 높다는 거는 다른 벤치마크 결과들에서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랭크 차이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용량 차이 때문에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테스트 했을 때는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차범위 내 수준의 결과라고 생각이 됐고 파크라이 정도가 이제 살짝 프리미어 32GB 세팅만 줄게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성능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이 성능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전 테스트는 램 오브 클럭을 최고 수준으로 땡기고 심지어 세부 램 타이밍도 어느 정도 잡아두고 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 이번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는 아예 순정 메모리 상태로 램 오브 클럭을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의 벤치 결과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테스트 결과는 램 오브 클럭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세부 램 타이밍 부분에서 혹시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세부 램 타이밍 결과도 이렇게 다 찍어봤는데 살짝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핵심적이게 성능의 격차를 좀 많이 하는 세부 램 타이밍에서는 전혀 차이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세부 램 타이밍 자동으로 잡힌 게 다르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성능 격차가 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전 벤치마크하고 왜 다른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전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3800에 CL14로 램 오버를 거의 한 개치만큼 땡긴 상태로 세부 램 타이밍까지 어느 정도 잡은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순정 메모리 3200에 CL22로 완전 순정 메모리 상태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로 성능 격차가 조금 많이 나겠죠 아무래도 램 오버 땡긴 쪽은 메모리에서 병목이 훨씬 덜 생긴 거고 순정 상태로 한 거는 메모리 쪽 부분에서 병목이 어느 정도 걸리는 상태일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메모리 오버클럭으로 메모리 속도를 우리가 실제로 작업했을 때 병목이 거의 걸리지 않는 수준까지 이렇게 땡기면은 그 메모리 랭크로 인한 성능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메모리의 성능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메모리 랭크로 인한 성능 격차가 더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추측이긴 한데 지금 두 개 벤치마크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출원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결론을 내면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 유저라면 비용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면은 아무래도 16기가 두 개나 8기가 네 개를 맞춰가지고 32기가 쪽 메모리 세팅을 맞추는 게 작업적 성능에서도 메모리 용량으로 인한 성능 증가가 있는 거고 게이밍 부분에서는 용량이 아닌 메모리 랭크 부분으로 인한 성능 증가가 진짜 차이가 램 오버클럭을 많이 땡겼을 때 수준으로 꽤나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메모리 오버클럭을 조금 더 극한으로 땡기고 작업 성능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8기가 두 개를 사서 메모리 오버클럭을 땡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메모리 오버클럭을 안 하는 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버클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겠죠 작업적으로 했을 때는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성능도 챙기고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도 이제 게이밍 성능까지 같이 어느 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괜찮은 선택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메모리 랭크로 인한 성능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모리 오버클럭을 땡기는 쪽이 성능 격차를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브레인도 더 뽑을 수 있을 거고 진짜 오버클럭을 땡기더라도 특히 툼레이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랭크로 인한 성능 증가가가 심해가지고 그냥 32기가 세트 맞춰서 쓰시는 분들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여튼 오늘 결론을 내면은 그냥 순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를 2개가 아니라 4개 혹은 16기가 2개 세팅으로 맞추는 그냥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그냥 32기가 세팅으로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자세하게 봤을 때는 랭크까지 따져서 다 사야겠지만 현 시점 기준에서는 8기가 4개를 맞추던지 16기가 2개를 맞추던지 하면 그 랭크빨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대부분은 갖춰질 거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벤치마크는 이제 뭐 5800X도 하고 5900X도 하고 인텔도 막 11900K도 하고 좀 아래 라인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 군으로 해서 메모리 3개 군 해서 총 12개 군 정도로 나눠서 벤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건 조금 아쉽지만 근데 이게 곧 있으면 또 DDR5로 세대가 또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 기준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지금 굳이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고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메모리 선택하는 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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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